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펀드, 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SA는 연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소장펀드와 제형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반드시 계절을 유지해야 하며, 농어민, 청년 또는 일정급여 이하의 경우 3년만 유지해도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나비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ISA 가입 가능기간은 2018년 말까지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SA를 통해 담을 수 있는 상품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과 같은 예금성 상품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펀드의 범위에는 국내외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리츠까지도 포함합니다. 파생결합증권에는 ELS, ELB, ETN 등을 포함합니다. 예금성 상품의 범위에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최신관서 등 예적금은 물론 증권사의 RP,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등도 포함됩니다. ISA 중 자산구성형 ISA, 즉 1위명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모든 금융 상품을 직접 운용 지시하게 되지만, 1위명 ISA는 가입자가 금융회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모델 포트폴리오만을 지정하게 되고, 이후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가입자의 재산이 운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가입 전 모델 포트폴리오 및 편입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위명 ISA 가입하기 전 투자자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입자는 가입 전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 전략, 특징, 위험도에 관한 사항과 편입되는 금융 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 모델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입 금융 상품 위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지역 또는 섹터 등의 편입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ISA 계좌만기와 개별 금융 상품의 만기를 일치해야 하며 ISA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불일치 시 중도 해제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운용 지시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자는 1위명 ISA는 금융회사에게 자산 운용을 위임하더라도 향후 투자자 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ISA의 세제 혜택,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계약 체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 설명서 및 투자 계약 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위명 ISA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 성향 파악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1위명 ISA는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기초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투자자 성향 파악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 및 모델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